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7월 7일 우리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3일간 운영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포차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안내 플래카드 개시와 함께 포차별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의 관광 명소로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방역도 그만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시 중지 기간 동안에 방역은 어떻게 실시하게 되는 건가요?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발생 즉시 보건소 방역팀에서 포차단지 방역 작업을 실시하였고 운영 중지 기간 3일 내내 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차 운영자들 역시 포차 내부 및 주변에 대해 자체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 일시 중지 기간 이후에 한국 포차를 찾는 이용객들이 또 있을 텐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용객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확진 환자가 추가 발생한다면 운영 중단 기간을 연장하게 되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주말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이상 증세가 있는 분들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포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가급적 사람이 많은 주말보다는 거리 두기가 가능한 평일에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포차에 출입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음식을 덜어서 먹고 집게를 사용하는 등 서로서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주신다면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항구포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운영자들 스스로 내 가게는 내가 관리한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를 실행해야 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방역조치 이행을 독려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포차 운영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역활동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